시작할게요. 자, 숙제 박수 준비! 야! 숙제 박수 준비! 야! 3회 박수 시작! 땅땅땅 5회 박수 시작! 땅땅땅땅 6회 박수 시작! 땅땅땅 다시 6회 박수 시작! 땅땅땅 땅땅 그렇죠. 11회 박수 시작! 땅땅땅땅땅 땅땅땅땅 웃어봐요 행복해 말게요. 시작! 땅땅땅땅땅 땅땅땅 행복해요! 자, 마지막 사랑의 영화 볼게요. 시작! 땅땅땅땅 땅땅땅 땅땅 사랑해요! 자, 마지막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땅땅땅땅 자, 시작! 땅땅땅땅 땅땅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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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한 분씩 나와서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땅땅땅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여기 앉아서 한 번만 더 하고 땅땅 처음부터요? 응 네, 처음부터 가볼게요. 한 번만 더 하셔야 돼요. 자, 숫자박수 준비! 야! 시작! 3회 시작! 땅땅땅땅 행복해요! 땅땅땅 탁땅땅 행복해요! 땅땅땅 땅땅땅 사랑해요 마지막 최과만 더 가볼게요 시작 시작 잘했어요 연어선부터 나오세요